후식 없나? 후식? 내일 애들이 먹고 싶어 할 때 없어서 울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먹어야 되겠다 하나만 더 먹자 너무 맛있네 큰 걸로 수박에 초장을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? 말도 안 돼 해봐야지 어? 아닌데? 이건 고추장인데? 고추장에 식초 섞으면 초장 아니야? 사과 식초로 해도 되나? 설탕 없으니까 올리고당 아 이거 괜히 고추장만 버리는 거 아니야? 맛없기만 해봐라 일단 식초... 뭐야 식초를 초장이 완성됐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식초장이요 맛끼린데? 아니 이게 초장이 맛있게 나와야 아니 내가 완벽한 초장을 만들어서 찍어 먹었는데 맛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옆에 설탕 아니냐고요? 어디? 아! 얘는 아 이 정도면 괜찮으면 초장이 됐다 계신가요 그분? 나간 거 아니지? 아 나는 아 짜증나 맛있다고 이게? 잠깐만 내 혀가 아까 호떡 먹고 마비가 된다? 회 먹는 거 같아요 물고기 맛이나 음. 잠깐만. 나 왜 이렇게 듬뿍 찍어 먹지. 약간 물회 먹는 느낌도 나고. 물회 먹는 느낌인 것 같아요. 물회. 비주얼 참치 같네. 그렇죠. 이건 참치다. 괜찮네. 감사합니다. 이거 추천해 주신 분. 참치에 갔죠. 진짜 비주얼이. 괜찮다.